모든 자세한 영상은 디테일 1. 이게 그.. TV에서만 보던 참 예쁘지 않습니까? 오, 엄청 예쁘구나 우리 첫번째인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림엔서테인먼트 연습생 주창우, 황인성, 김동윤, 차준호, 김민성, 문준호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전 시즌에 너눈빈 선배님과 경찬 선배님이 라이즈원으로 데뷔를 하셨는데 저분 두 명은 데뷔하셨는데 얘는 얼마나 잘할까 조금 부담은 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데뷔조에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할 거예요 와 우리가 첫 번째야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디 앉을래? 어디 앉자? 일단 한번 앉고 나 1등하면 앉아볼래 나도 나 진짜 앉아보고 싶었어 예뻐 예뻐 와 대박이다 아 봐 이거 높은데 보니까 갑자기 어지러워 와 대박이야 와 이거 꿈 아니야? 무섭다 와 너무 왕이잖아 아니 약간 편하지 최고인데? 근데 거기서 밑을 보면 너무 부담돼 어 밑에 봐봐 난 못해 저기 앉자 개난 도심 이제 우리 현실로 가자 현실로 여기 앉아 우리 이렇게 가자 응 좋아 응 파이팅 나 꿈 같아요 다음분들 나오시면 저희 일어나서 인사하고 크게 밝게 밝게? 밝게? 자신 있게 배진영 선배님 배진영 선배님 저번에 자신감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저처럼 진짜 자신감 꼭 갖고 꼭 갖고 파이팅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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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서 오셨는데 진짜 더 떨리겠다 우리보다 50등이 저기야 어떻게 난 저기가 좋아 난 저기가 좋아 진짜 자신감 꼭 갖고 저기가 좋아 안 돼 안 돼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가자 가자 20, 20일 그냥 가죠 20, 20일 한번 가보자 그럼 가서 보고 한번 가보고 여기 앉자는 거 아니? 응 여기가 나아요 여기 너무 높은데? 한 칸만 내려면 안 되냐? 한 칸만 내려면 안 되냐? 진짜 자신감 꼭 갖고 자신감은 가져 이리 봐요 자신감은 가져 네 내일 앉아 진짜 꼭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선 또 어딜까요? 오 그건 마루? 워낙 박지윤 선배님 나오시는데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1대1 아이 컷해? 스타트 1대1 아이 컷해? 스타트 나의 심장은 두근두근 나의 심장은 두근두근 오 오 50등이 맞네 제가 여긴 예상순위 50위로 적었는데 오픈은 10등입니다 죽어라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10등 안에 들고 싶습니다 저희는 K-POP MNET